안녕하세요. 엄마표 영화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공하고 영화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로 알려드리는 효림파파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표현은 플렉스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돈을 확 뿌리고 싶은 여기 보면 잔디가 플렉스이지 않습니까? 플렉스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뭔가를 과시하다 금전적인 것을 예를 들자면 돈을 이렇게 막 흥청망청 쓰고 과시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플렉스라는 말이 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이렇게 했죠. 제 알통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딱 까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 안에 어마무시한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헬스장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안에 있는 이두근이 이렇게 딱 튀어나오잖아요. 이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이렇게 딱 구부렸을 때 이렇게 이두근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플렉스라는 말 자체는 제가 이제 방금 한 것처럼 구부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팔을 구부렸을 때 이걸 딱 알통이 딱 튀어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남들에게 과시하다 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힙합 가수들이 사용해서 쓰면서 플렉스라는 말의 의미가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렉스가 돈을 과시하다 처음에는 이 근육을 과시하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돈을 과시하다 라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산다든가 쇼핑을 아주 과하게 한다든가 혹은 어떤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든가 남들이 이렇게 많이 뭔가를 나눠준다든가 자기가 가진 금전적인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듯한 이런 행위의 일체를 플렉스 했다라고 요즘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플렉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를 두 개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플렉스볼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했냐면 우와 이렇게 긴 막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막대를 구부려 보겠습니다. 잘 안되네요. 물론 제가 알통 있지만 잘 안되네요. 막대가 구부려지면은 플렉스볼 구부릴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렉스볼이라는 의미는 구부릴 수 있는 거기서 의미가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구부릴 수 있다는 말은 융통성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플렉스볼 할 때 A, B, L, E, I, B, L, E는 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어서 플렉스와 A, B, L, E가 합쳐져서 구부릴 수 있는 그래서 융통성 있는 이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Reflect입니다. Re는 다시 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팔을 이렇게 구부렸습니다. 그러면 Re는 Reflect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구부린 것을 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구부렸다가 다시 펴준다라는 의미에서 반사하다, 되돌려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Flexible, 융통성 있는 Reflect는 다시 구부려준 것을 펴준다는 의미에서 반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Flex와 Flexible Reflec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